안녕하세요. 원천차단 안전방제 자바드림입니다. 빈대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촬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 가장 많은 요청은 빈대방제 현장에 동행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모든 현장 동행 촬영을 결국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고 방제를 의뢰한 거래처의 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숙박시설과 고시원 같은 영업장은 빈대출물 사실이 공개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촬영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요청을 드리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했어요. 해당 영업장을 특정하지 못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게 촬영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결국 그게 우리의 본업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작업자가 방제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몇 년 전 EBS에서 극한직업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당시에 물론 최대한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배려의 촬영을 잘 해주셨지만 작업자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빈대방제의 특성상 촬영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빈대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빈대방제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거래처 보호를 위해 빈대방제 현장에 동행하는 촬영은 어렵다는 해당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빈대 관련 인터뷰나 자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잡아드림이었습니다. 잡아드림이었습니다. 잡아드림이었습니다.